너 지금 어디야? 12시까지 1시간 남았다 김혜인 죽인 진짜 퍼민 내가 누군지 알고 있거든? 글쎄 그건 이미 나도 아는 정보 같아서 일단 너 지금 학교를 했지? 나 5분이면 가니까 딱 기다려 얼굴 보고 얘기해 김혜인 이제 너랑은 더 안 봐도 될 것 같거든? 왔어? 근데 웬일이래? 니가 먼저 날 보자고 나오겠지? 오실이냐 학교에 있는 거 맞아? 일부러 나 연맹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역시 이 학교는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